낮은 가스레인지 다이 인덕션 설치하기 보시면 타일 덧붙이기 작업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작업 전 모습 작업 후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부장 교체하고 인덕션용 전기 따내기 작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상판 따내기 해서 인덕션 설치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 자리 만들고 상판 이어붙이기 작업 중입니다. 낮은 가스레인지 다이 높이 올리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싱크대 상판 들어 올려서 이어붙이고 연마 및 샌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낮은 싱크대 다이 교체하고 대리석에 묻히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설치하였습니다. 잘 작동됩니다. 그래서 연 맞춰서 기스 제거하였습니다.